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의고사 시즌 1 생명과학 1 백호 실전 모의고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봉투 모의고사라고 했거든요 봉투에 들어가서 봉투 모의고사 했는데 조금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로 좀 바꿨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계속 나올 거야 자 커리큘럼 좀 소개 좀 하면 단계별 모의고사가 쭉 됐습니다 그래서 13문제짜리 모의고사 개념형 16문제짜리 18문제짜리 그리고 고난도 출원형만 모으는 출원형 모의고사 단계적으로 쭉 나갔고요 자 요게 이제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문제 풀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실전 모의고사 7월에 시즌 1, 8월에 시즌 2, 9월에 시즌 3, 10월에 시즌 4 해가지고 쭉 나올 거고요 전부 다 6회씩 해가지고 4개 시즌 6, 4, 24 24회 분이 나옵니다 알겠죠? 전부 다 20문제짜리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완성용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면 정규 20문제 들어가고요 수능과 비슷하게 수능과 동일하게 그리고 유형과 난이도 비슷하게 알겠지? 자 4개 시즌 총 24회가 되는데 7월 지금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시즌 6회 분량인데 상반기 여러분들이 학습한 거 점검해주고 융모를 반영할 겁니다 융모를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난이도는 점차점차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실전적으로 이제 가는데 작년 수능 수준으로 낼 겁니다 올해 수능은 내가 예상하기는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내가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 수준이다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수능보다 조금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정도로 낼 거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나오는 거는 시즌 2 6회 분량인데 여름 총정리 그리고 9월 모평 대비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9월 달에 나오는 9월 모평 이후에 시즌 3 6회 분량 나오는 건데 구모를 반영할 거고 수능 대비입니다 가장 어려운 수준 그래서 이거는 2년 전 수능 수준으로 낼 거야 알겠지? 작년 수능보다 한 3문제 이상 어렵게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도 예상한 것 뿐이야 엄청 어려워질 수도 혹시 뭐 혹시 그러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대비해보자 이거고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로 알겠지? 그리고 10월에 시즌 4 이거는 구모반영 여전히 하는데 수능 대비 최종 점검으로 해주고 올해 수능 난이도를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할 겁니다 쭉 되는 거고 지금은 이거 시즌 1 이게 이제 나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4개 시즌 총 24회 20문제 정규모의고사인데요 단계별 모의고사 여태까지 했었죠 개념형 모의고사 16, 18, 초론형 모의고사 이렇게 쭉 했었는데 그거와 달리 수능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가 다르냐 내가 16 모의고사다 18 모의고사다 그러면 최고난도 문제 2문제 빼거나 고난도 문제 4문제 빼거나 개념형이다 그러면 초론형 다 빼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8 모의고사를 한다라고 하면 최고난도 2문제가 다 빠졌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를 다 풀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험 전략이 필요 없다고 그냥 시간만 바치면 되는 거야 그런데 20문제를 정규모의고사를 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난도 2문제는 좀 나중에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더 어렵고 덜 어려운지 판단을 시험장에서 하는 연습이 여기서만 된다고 18 모의고사는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 최고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최고난도 모른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변환간 막전이가 최고난도일 수도 있고 돌윤변이가 여전히 최고난도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다인자가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선별하는 것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20문제 전체를 갖고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풀이 순서를 번호대로 할 것인지 개념형 풀고 준킬러 풀고 킬러를 풀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은 이제 수능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실제 수능 훈련으로 실력 점검 계속 하시고 자기 약점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시험 전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안 좋은 습관들 다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문제는 평가원 기출 특히 최근 기출을 충실히 반영했고요 EBS를 철저히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퀄러트는 자신합니다 진짜 매년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시즌 여러 회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즌 회차별 난이도와 유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시즌 1이다 시즌 1에서도 약간 난이도 유형이 다 달라요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라고 모두 다 백호 연구실에서 만들어냅니다 어디 외주 제작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저희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자신 있습니다 시즌 1 그 중에 이번에 첫 번째 나오는 모의고사고 작년 수능 수준 그래서 올 수능보다 조금 쉬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2등급, 3등급, 그리고 1등급 만점 원하는 모든 학생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 모평 전에 웬만하면 다 하세요 조금 그래도 작년 수능 수준이라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상반기 실력 경험이 9월 모평 대비 올해 6월 모평 충실히 반영했고 수특과 수환 여기서 괜찮은 문제들 변형을 해서 조금 반영을 했고요 총 6회물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교재 입고는 7월 11일 날 목요일 날 입고가 될 거고요 해설 강의는 내가 금요일 날 찍어서 13일부터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한 회 60분짜리 해설을 총 6개 스튜디오 촬영으로 올릴 겁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즌 1부터 4 다 똑같습니다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세요 30분 제한 시간 동안 하시고요 OMR 카드 다 동봉해서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이름 쓰고 수험보로 정답 옮겨 쓰는 것까지 연습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시험지 안에서만 풀이를 하셔야 돼요 따로 A4용지나 OMR 카드 뒷면이나 이런 데다 풀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과 똑같은 분위기로 엄숙한 분위기 똑같은 규정에 맞게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해설 강의 들으세요 물론 이 시험지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거에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가 일부러 간단하게 써놨어요 제가 해설 강의 거기서 보는 게 훨씬 더 얻는 게 많거든요 내가 해설 강의 정성껏 내가 올릴 거야 전문항 해설 다 할 거니까 꼭 이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들어주시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자,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커트 제공을 좀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얘들아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학생들한테 내가 너희들 이 모의고사 보고를 한 다음에 너희들의 정답을 한번 입력해봐 라고 내가 요청을 할 거거든 그럼 그걸 요청한 애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답률과 등급컷을 보여주는 거야 대충 내가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초반에 시험지 출시가 되자마자 구입해서 푸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 약간 오버되어 있긴 해 이게 그걸 내가 조정하긴 할 텐데 그런 점은 조금 양해 바라고 이거 나중 되면 애들이 막 예민해지잖아 그럼 나는 되게 못 봤는데 1등급컷이 47 나와 그럼 애들이 막 욕을 하기도 해 왜 이러느냐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자극 받으라고 내가 욕을 하긴 하는데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응시 후 복습 및 실전 노하우 습득 틀린 문제 어려웠던 문제 다시 해설 강의 보고 오덤노트 필요하면 하시고 맞은 개념 5개념 수정하시고 함정하실 수 피하는 노하우 찾으시고 초록력 문제 접근법 문제풀이 순서 시간 분배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매번 하면서 자꾸 스스로 학습하셔야 돼 이것도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점수만 확인하지 마시고 수능 때까지 이런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4개 시즌 24회분 계속하다 보면 진짜 면도날 같은 예리한 실전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 갖고 시험장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백호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빨리 본 친구들 미리가 아니고 빨리 본 친구들이 정답을 좀 입력을 좀 해주십사라고 내가 요청하는 거야 알겠어 7월 26일까지 이걸 입력하는 친구들한테 먹거리를 좀 제공할 겁니다 이런 거 입력한 친구들한테 데이터 받아가지고 정답률 등급컷 우리가 추정할 거고요 자 7월 말에 정답률 등급컷 확정 후 해설 강의 및 공지사항에 다 게시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 좀 알게 있으면 되고 자 됐고 먹거리 제공해준다 그랬고 또 요거 스마트코드가 있어요 그 봉투 표지에 QR코드가 있는데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 빠른 정답 입력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 준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내지 표지에는 QR코드가 있는데 요 QR코드는 빠른 해설 강의 찾기입니다 자 교재는 이런 봉투로 들어갑니다 디자인 블루금색 시즌 1은 그래서 모의고사 6회분 OMR 카드 6장 들어가고 정납입 해설도 뭐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다 들어갑니다 시험지 평가원과 동일한 양식으로 다 준비했고요 요게 이제 해설과 정답입니다 OMR 카드 6장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시즌 1 모의고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즌 1 모의고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즌 1 모의고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